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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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뜨거워 야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이거 어떡해! 빨리 불 꺼! 아 뜨거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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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왜! 아 뜨거워! 어 켜 빨리 켜 빨리 켜! 아 이거! 아 어둡고 습하셨군요. 이상한 모습으로 나왔네. 우리 이상한 모습으로 나왔네. 아아! 건들지 마세요! 돈 터치 미! 아 뜨거워! 야 나 어떡해 저 집 뜨겁다! 나도 오버서야겠다.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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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뭐야 왜 왜 왜 왜 이렇게 뜨거워! 낮에는 못 잔데. 그늘 막 쳐야 돼 이거. 어떡하지? 흐별보다 불어있어. 자자자 됐어 됐어 됐어. 보온 돌 있지 않았어? 보온 돌? 어 여기 안에 있네. 이거 가지고 있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닫으면 온도가 확 내려갈거야. 내가 여러개 만들어놓을게. 그늘막 있어야되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닌 거를 제대로 만들려면요. 좀 재료가 까다로워요. 일단 한번 해볼게. 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야 불만 탔어! 불만 탔어 이거 어떡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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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건조를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건데. 야 망치로 부셔 망치로 부셔 이거. 불 꺼 불. 야 불 꺼! 뒷빨 불 꺼! 아 됐어. 시험 탈 뻔했누. 아 뜨거워! 시험 탈 뻔했누. 헐! 덤마! 헐! 어 이거 털이 이게 뭐야! 아우 더워! 아와 나 땀나 지금! 와 진짜 이거 다 다 잘 떼뻔 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 저기 저렇게 되는구나. 안하면 저거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켜 빨리 켜 빨리 켜! 아 이거 꺼냈었구나? 뭐야? 뭐야 뭐야 왜왜왜 꺼졌다 꺼졌다 꺼졌어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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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텼어 하나도 안텼어 이거 비상모드로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 비상모드가 꺼지는거야 형 아 이렇게 해나야되는구나 여름이라서 야 야 이거 불 붙은다 불 붙어 내 내 수영 불 붙었어 젠장 거기서 해줄 때부터 알아봤어 여기에 나가자 이건 일단 필요가 없어 여기 부수고 여기 낮잠용 우두막 만들었어 낮잠용 우두막? 저런것도 있구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여름이 힘드네 여름이 제일 어려워 난이도가 여름이 제일 어려워 맘에 자야돼 야 이거 왜 베리는 왜 또 이렇게 78개가 썩고있어 이거 뭐야 놔둬봐 나 좀 먹게 강한거 잘 먹으면 어 썩은 음식 역시 음식이다 이러면서 그냥 막 먹네 아 로봇이 맞다 썩은 음식 혜택 없지 가까이 하기 싫다 체온 내려가는거 봐봐요 여러분 야!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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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온거 같은데? 주변 빨리 살펴봐 어 위에 어 뭐야 이거 위치 어디야 이거 거인이 아닌데 신코올 아니야 전부? 아 여름에 주기적으로 이 지진이 생겨요 아 이거 오랫동안 밟고있으면 막 꺼지냐? 아 저런거는 처음보네 새로 생겼나봐 와 요리좀 해야겠다 아 이거 너무 아까워 자 썩기전에 미트볼이라도 열심히 만들게 좀 미트볼 나와도 당황하지 말아줘 안녕 으어어억 으으으야 그 온다 그그그그그그 그 그 뭐 아 가운드 오는구나 이거 이거 절대 집에서 싸우면 안돼요 다들 아시죠? 집에서 싸우면은 진짜 바로 자연재해 다들 알아서 잘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으아 야 난리도 아니다 이거 일로와 와 쟤 물에서 나오네 우리 벌 다 죽인다 지랄한다 어 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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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뭔일이야 뭔일이야 왜왜왜왜 여기여기 이거 뭐야 불났어 우리집에? 불났어 아니 우리 양봉장에 양봉장에? 아니 양봉이 양봉장에 타질 않았는데 벌들이 뒤졌어 아 괜찮아 벌뒤 괜찮아 괜찮아 야야야 양봉장이 불타면 안 돼? 우웩 죽었어 아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네 피를 완전하게 채우자 오케이 너네끼리 싸워 그렇지 새끼야 여기도 지금 막 난리났네 어 아으으어아아 어우 어 이거어떻게야 이거어떻게 부. 셔 부. 셔 불 끄고 하지 집에 이게 없구나 어 이거좀 부셔줘 망치망치망치 오빠야 왜왜어뒀어 merch 서서서서 어떻게 해? 얼음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다고요? 아 얼음을 집어넣으면 불이 꺼져요? 우리 잘 됐어 일단 불이 옮겨 붙는 거는 막았는데 안되네 내 작업실 아아 죽겠다 내 일터 잃었다 야 이게 이게 안 되네? 이거 어떡하냐 직장을 잃었어 괜찮아 이거는 진짜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행이야 야 그래도 이거 위에 솥이 그게 윤곽이 남았다 야 그걸 지금 나한테 지금 그거를 위로 삼으러 가난 말이야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타봐야 되는 거야 이 에어컨 불 계속 유지해 주고요 나들이 계속 불 켜줘야 돼 안 그러면 타 죽어 아니 우리 지하부터 빨리 가자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우와 내가 아직 요리 연게 내가 한 3분의 1도 안 열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드디어 좀 알게 된 거야? 깨달음을 얻었어? 어 형 이거 책에 다 나와 있어 우리 한 번 더 갈까? 이벤트 정리하고 좋아 난 준비됐어 나무가 못 꼈고 음식 잘 챙겨요 빵도 못 챙겼고 우리 그때 사탕이 좀 모자란 거 같은데 한 일곱 여덟 개씩 챙겨가자 이제 모자르다는 걸 알았어요 뭐야 이거 대박 양념기 만들었네 주대용은 양념기 와 양념기네 난 진짜 요리사가 된 거야 간지 이곳의 백종원은 나야 양념치킨 소스로 부탁해 사탕 좀 만들어줘 사탕 나 꿀 좀 줘봐 그러면 갈겨 보기 여기 열 개 열 개는 부족해 아 벌이라도 잡아야 되나? 벌 잡으면 꿀주면 너무 여기 불타면 돼요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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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 celebrature 야 꺼! 아 갑자기 밝아지길래 또 어디 불 붙은줄 알고 식겁했잖아 형 불 붙지말라고 아 진짜 멘붕이다 여름 나무좀 더해야지 자 난 준비 끝났스 나도 준비 끝 비쌌어 나 아직 잠깐만 좀만 기다려줘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서로 도끼 만들었냐 야야야야야야 텐트 왜왜왜왜왜 앗 뜨거 어 잘했다 못 보고 있었는데 와 빨리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될거 같아 뭐야 또 갑자기 텐트가 불나 어떻게 땐 야야야야야야야야ㅣ 아니 이거 개라는게 진짜로다가 빨리 불 꺼 불 꺼 잔재한거 불 꺼 어 아 됐다 아 이상한 coon 먹었어 불 끌라다가 야야야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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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어디 야 빨리 가자 그냥 빨리 가자 야 지금 정신을 못차리게 해 빨리 가야되 빨리 가야돼 아이 여기서 벗어나 니l 여기 음식있다? 평화롭게 힐링하고싶은데 그게 안돼 아 그 자리 갈거지 그 자리 예 들어오자마자 지진이야 와와와와와 에바야 이 무지몽매한 반디풀 잘 챙기시구요 불 꺼집니다 이거 슬슬 왔다 여기다 여기다 어우 소름끼쳐 그 기계 투입하면은 나오지않아 새거? 부품 안챙겨왔는데 아 그래? 그 집에 두고왔나보다 그럼 한마리라도 어떻게 찾아보자 아 이걸 부쳐야되는데 이거 망치로 부술수 있는데? 아 근데 전선이 나왔어 기계 부품이 아니라 잠깐만 이 전선을 가지고도 수리가 될거 같은데 수리 안된다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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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렇게 반갑게 보일수가 없어 진짜 아 129 아 근데 기계 부품은 하나밖에 안주네 형 다른것도 어 여기있다 여기 개많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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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이제이제이제 튈까? 좀 더 욕심내 오케이 조금만 더 돌아다녀보자 여러분 저 광주모 꺼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 나도 근데 이게 없네 나 없는데? 빨리 풀 찾아야되 그거 우리집 다 꺼지게 생겼어 야 막 다른길이야 야 이거 빨리 내려가 그냥 내려가 일단 닥치고 내려가 이거 불 꺼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되요 어디야? 아 지진이야 지진까지 와중에 지진이 났어요 와중에 지진이 났어요 횃불 횃불이라도 만들어서 들어 안되면 어어어 좋은생각이야 형 어디야 어디있어? 나 이상한거 들어와서 또 일단 가 일단 빨리 짓자 힘들다 여름 빨리 깨놓자 그리고 나중에 끊으면 되지 아 제가 불 꺼버리는데? 불 붙으면 이거 키면 되지 수동으로 해야겠네 아 맞네 수동으로 조작해야겠다 이제 좀 이제 안정감이 생기네 아 아 나 이거 잘못 만들었네 이거 어떡하냐 뭐를? 아 아까 만든거? 어 아 이 나무가 완전 무황비야 이 나무 상자들 이거 타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거 타면 끝인데 아 이거 딱 정중하게다가 설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 이거 잘못을 일단 이 흡열 화덕을 두 개를 부실까? 좋아 결심했어 나 혼자 기어를 가지고 올게 진짜? 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간다해 아니 할 수 있어 나 혼자 갔다올게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마 갔다올게 하나 돌아와 무사히 다녀와 아 뭘 하라는거지? 지금 보니까 안 둘러본 곳이 꽤 있네요 일단 뭐가 됐든 위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돈스타브 지하 2층에서 50일을 생존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 평화로워 아까 막 불나고 그럴 땐 진짜 정신없었는데 이제 기온도 조금씩 내려갈 거야 이제 끝나겠지? 이제 곧 가을이니까 우리 행복하겠지? 아잠깐 아 아 뭐야 뭐 이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아 요리재료가 풍족하지 못하네 이게 좀 마음이 좀 걸리네 열심히 해올게 아 곤죽씨 자 너 곤죽 삼음 돼보래 한번 제발 나 좀 내버려주세요 이 같은 곤죽새끼야 그만 나와 버린 것만 지금 두겠죠 이 정신 나간 곤죽새끼 한국에서 식당 운영하는 사람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 당상 켜버렸네? 오 마이! 뿌깅 양념기! 땡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뭐야 이거? 여러분 저 뭔가 상태가 이상해요 어 나 이런거 처음 보는데? 이게 뭐지? 형 지하야? 어 나 지하인데 우와 이건 뭐예요? 어 어 아 나 이런건 또 처음보네 아 돌스탑은 투게더에는 아니 애초에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하는것도 있어 진짜 모르는것들이 너무 많아 와아아아 뭐야 이거 아 이걸 나 혼자 보고있네 미쳐버리겠네 이거 큰일났네 큰일났네 둘이 왜 했던말 다 똑같이해 야 무슨일이 나길래 나 고대의 도시를 발견했어요 아 근데 이건 나중에 일행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그 저거 있었거든? 그 4마리 있어가지고 못잡겠어 아 혼자라도 힘들구나 아 이 장소만 그런가보다 이 땅에서 약간 이상해지네 내가 여기는 다 둘러봤는데 여길 봐 어? 형 저기있네? 형! 야 여기 여기 오지마 저기 지옥이야 저기에 락 4마리 있어 천천히 가고 있을게 나는 어 아 형 여기서 죽었구나 야 이 개댁끼야 니가 우리 형 건드렸어? 그게 다가 아니야 어 형 형 조심해 닫았어 오 나이스 닫았어 내꺼 시체에 어딨어? 어 일단 애들 피하고 못잡을 것 같지 벌리자 아니야 아 또 죽었다 아 저 비숍만 어떻게 잡으면 비숍? 내가 비숍 어그로 끌게 아니야 아니야 같이 죽으면 더 심할 것 같애 오케이 나 갈게 안녕 어 가 가 가 가 가 나 집에서 살아날래 그냥 오케이 분명히 좀 섭섭했다 형 이거 내가 어그로 끌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보자 나 날 믿어 그래 비숍 비숍 잡았어 비숍 잡았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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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 오 굿굿 됐다 잡았어 애들 왜 이렇게 다 개피야? 내가 다 패고는 있었거든 형 대단하다 와 애들 잡기 진짜 힘들었을텐데 기어 두개 기어 네개야 이제 가자 여름 다 지났는데 이제 이지타고 있네 어떡하냐 아이 고생했어 아이엠 맘맘 됐어 완벽해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됐다 아 이제 완벽해졌어 이제 사계절 다 무적이야 무언가 접근 중 걔 아직 불 붙일 수 있을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싸우면 안 된다 와 P6 와 다시 P6 나 P4 아 P4가 아니라 배고픔 4 아 나 배고파 안녕히계세요 뜨겁고 배고파 뜨겁고 배고파 일단 급한대로 얼음 하나 먹어 야 밥이 하나도 없네 혹시 오늘 언제까지 하나요 싸이아 이게 뭐야 굶집 깔을 때요 흐하하 아 이제 가을이네 좋아 와 드디어 가을이야 와 다들 고생했습니다 나무 캐울꺼야 아 희한하게 우리집에 저거 저 왕파리가 내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집에 왔구나 정확히 이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1년 버텼어 왜 1년 버티기가 목표 아니였음? 그런가? 그러고보니까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돼 그런가? 그러니까 끝이 어디야 거의 다 잡으면 끝내자 우리는 파다 죽어라 오오오오오오 스케일이 좀 커졌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불이 안 꺼지는데 아직도 타고있어? 불 다 꺼졌네 됐다 됐다 개구리 아직도 있네 엄청 많네 어 개구리가 짱이야 아 그냥 구워먹어도 되겠다 어 번식력이 장난없어 개구린 근데 번식 어떻게 해 개구리가 안되봐서 모르겠어? 아니야 또 아니구나 와 형 대박 컨트롤 개 미쳤어 아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어 개잘해 다 잡았어 개구리? 다 잡았어 개구리 더 없나 이제? 더 없나래 개구리 다 도망가겠다 개구리 다 죽었어 개구리 다리로 그냥 구워먹어도 될 것 같은데 식량 충분할 것 같다 잘했어 잘했어 식량 이제 한동안 또 괜찮을 듯 개구리 지금 냉장고에는 37개 있어 거의 겁나 잡아서 아까부터 이제 또 밤 되겠다 좋아 편안해 이제 자리 좀 잡았네 아 이제 살겠다 그니까 진짜 너무 정신없었다 오늘 아까 멘탈 나갈 뻔했어 나도 아까 최고의 고비였어 나중에 불 났을 때 방종각 잡을 줄 알았다 우위야 그만은 아 지하도 빠르니까 갈만 하자 가다 죽진 않으니까 아 이 속도가 진짜 좋아 이거 이제 업 끄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 게임 못할 거 같은데 나는 우리 정성 속도로 한번 속도 1로 하는 거지 와 엄청 다 떴고 와 나 디져 아 속 터져 이게 정상 속도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서주 받았어 옛날엔 나 이것도 빠르다고 생각했어 워킹케인 들고 길로 가면은 와 이거 꽤 빠르다 이러고 그러고 살았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이거 한번 보고 잠깐만 이거 두개 한번 보고 일단 개같은 개구리 샌드위치 야 개구리 샌드위치 엄청 먹겠다 우리 일단 개같은 미트볼 감사드리고요 툴라 사이트도 많네 이게 좀 있네 많진 않아도 이렇게 또 한시간 한다 다음에 왔을 땐 이거를 더 그거를 챙겨야겠다 돌부터 캐야돼 돌 없더라 돌 캐야돼 나무도 캐야돼 다 다시 해야돼 리제로야? 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나무도 솔방울같은거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야될 것 같아 우리 건조대는 이제 안쓰는거야 장어막을 만들어왔는데 쓰질 않네 우리 개구리 다리 말려 개구리 다리 오케이 물고기도 한번 말려보자 물고기가 어떻게 나오자 물고기도 마르나? 어? 언니 마를거 같은데 어 말라말라말라 아래 안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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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말라 고기만 된다 개구리 개구리 다 말리면 되겠네 아 개구리 다리 아까 그 징그러운 놈도 그냥 좀 있으면 또 나올거 아니야 그지 내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다 나무 좀 심어놓을게요 그렇게 한시간 뒤 우리 이거 언제꺼? 맞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두시간 뒤 우리 언제꺼? 아 퓨우모멘트에 라이더 다시 왔다 자 오늘 돈스타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굴도 갔다오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하루글라 하루먹고 살아 아 뜨거웠어 그래서 무엇이 발전했지 우리? 진짜로 잃었어 시간이 지났지 그래도 우리 진짜 이거 이제 불 걱정 없어 얼음분사기 다 했잖아 완전 다 설치했잖아 아 맞지 맞지 아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혼자 발견했던 그 지하도시 거기 찾으러 가자 오 잃어버린 오케이 진짜 너무 신기한게 많더라고 근데 급해서 그냥 다 못보고 나왔거든 같이 가보자 오케이 나도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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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 controllers 한글자막 by 한효정